여러분 특별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억수로 퍼붓는 빗속에서 벙벙 뛰면서 찬양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여름 실현회를 논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10일 전쯤에 폭염주의보가 가장 처음으로 발령됐을 때죠. 그때 여의도에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왜 모인지 아시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아미들이라고 BTS 10주년 페스티발이라고 하는 페스트 텐스패스트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3분의 1 가까인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제 옷 색깔 보라해 그들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방포아포 방탄소년단 영원하고 아미두 영원해라 온통 보라색이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좋아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가 근데 오늘 우리의 열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는 그들은 땡볕이었고 그래서 우산으로 받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비가 억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어 가져온 그 우비 그것도 뭔가 입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오늘 발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젊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젊음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BTS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BTS가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전세계적으로 이런 물결을 만들 수가 있느냐 BTS를 갖다 연구한 사람이 애니타 엘버스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거기에 교수 한 분이 2019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시혁 씨를 만났죠. 그때만 해도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라고 하는 걸 이름을 바뀌었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무엇이 이 BTS 성공의 비밀이냐 그런데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걸 가지고 글을 썼고 그 글이 하버드대학에서 하버드 경영학대학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그러한 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 하려면 하버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내야지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운로드 해라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과연 뭐냐 비밀이 그랬더니 그 애니타 엘버스 교수가 발견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2003년에 아니 2013년에 BTS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주년을 기념한 거죠. 올해 근데 바로 2년 전에 2011년에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몇 달 동안 직원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 답을 찾았고 그 안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나서 방시혁씨가 이랬댑니다. 신받다. 바로 산삼캣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발견한 이 세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뭐냐면 IT 기술이 발견되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연결됐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표를 정한 겁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도울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은 그 인스퍼레이션 그 사람들의 감동을 줄 것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방향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네 개의 질문을 갖다 말씀드리면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 What is an idol? 도대체 아이돌이라는 게 뭐냐 What's the business we are in?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그거는 과연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Who are the fans? 바로 그 열정적인 팬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그들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 내가 질문이 바로 뭡니까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치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델피 신전이라고 폐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산 꼭대기에 가보면 아주 멋진 곳에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델피 신전에 들어간 입구에 유명한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모든 성공의 시작이 있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갖다 생각해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영역 속으로 여러분이 한 번 도전해보시고 그쪽으로 향해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인간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먼저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간 된지 안 된지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가자니가라고 하는 지금 UC 세너바바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신경과학하고 사이컬로지 쪽에서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은 독특하다. 굉장히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절반가량이 몰려있냐면요. 손과 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이거 해보세요. 엄지랑 이 새끼손가락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되면 인간이 좀 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침팬치나 그런 아무리 유전자가 우리 인간하고 가깝다 해도 이 간단한 걸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눈물생과 그 다음에 슬픔 감정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슬플 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태어날 때부터 미정감각을 갖고 태어나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나 구분이 돼 있다는 게 바로 마이클 가사니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특이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는 침팬지의 후손이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 해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뿐만이에요. 보세요. 전세계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관계가 없습니다. 대륙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나 가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 상황에 만족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개나 고양이나 주면은요. 매일 똑같은 밥 줘도 죽을 때까지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뭘 찾습니까? 이상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시면 유명한 말들이 있죠. 파라다이스라든가 유토피아라든가 샹그릴라라든가 여러분 모든 게 모든 어떤 대륙이나 관계없이 다 낙원에 대한 말들이 가득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몇 살 되면 죽는 것 늙어 죽는 것 오래 살다 죽는 것 그다음에 젊어서 죽는 것 다 뭡니까? 죽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문화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불로초를 갖다가 찾고 불사초를 찾고 그다음에 인도에 가면 감노수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다음에 해스페리데스라고 하는 거기에 사과라고 하는 헤라라고 하는 그 신의 신의 여신의 정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요 현 상황에 만족을 못하고 더 좋은 이상향을 쳤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꼬마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뭐 될래? 축구한 애한테 물어보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다 손 누구누구 되고 싶대요. 자기가 다 누구 메시같이 되고 싶대요. 그러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 쳐다가 그냥 흐지부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비범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뭡니까? 영어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없어요. 모든 히트작은 뭡니까?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잘 쓰고 굉장히 건장하게 나오는 마동석 이라는 사람의 범죄도시 3위 금방 1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영웅을 찾아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걸 구할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낙원을 꿈꾸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래요. 지금 비가 와도 이런 식으로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 글로벌 워밍이다 전세계가 기운 깐난장판이에요. 이번에 저도 제가 지금 CCC 대표한 지가 20년째예요. 그런데 이런 여름 시련의 처음이에요. 첫날부터 이렇게 억수로 비 쏟아지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여기서 멀지 않은 먼 곳이죠 고송이니까 강원도 고송에 갔던 사람들은요 텐트가 다 날아갔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바람 얘기만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999년이죠. 1999년에 인천에서 엑스플로어 구글을 했어요. 인천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는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 신발 한쪽씩 다 빠져 있어요. 빼니까 진흙에 걸려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한동안은 그 얘기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우리가 콘도로 옮겼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지금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뭐냐면 지금 전세계가 뒤죽박죽이에요. 날씨 면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다. 글로벌 위어딩이다. 그러니까 전세계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디스토피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영원히 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히 살질 못한다는 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욜로라고 하는 걸로 나갑니다. You only live once. 한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젊었을 때 즐겨라고 하는 미래의 꽃감 빼듯이 미래의 자원까지도 끌고 와서 현재를 살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거나 욜로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운동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는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한 사람이 IT라는 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집은 특이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이 중간에 45세에 하는 브라이언 존슨이 자기 아버지한테는 자기 피를 빼가지고 피를 빼면요. 거기에 혈구랑 혈장이 있습니다. 혈구를 빼고 나서 한 혈장을 갖다 아버지가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뭘 맡냐면 그 아들 17살살의 아들의 피를 빼가지고 거기서 혈구를 제거하고 혈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셋 다 다 젊게 살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글이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데 창업자들 돈을 엄청 벌었죠. 그 돈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한테 수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약간 조절해가지고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듯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병을 일으킬 만한 것을 갖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 낫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혈구 적혈구나 그 백혈구 같은 크기의 로보트를 만들자. 그걸 나노보트라고 얘기합니다. 나노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집어넣으면 그들이 쫓아가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바로 나쁜 것을 제거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조적이라고 하는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제 마이클 저크버그랑 한번 붙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번에도 스페이스X 되면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컴퓨터에 우리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운로드하자. 다운로드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인공뇌한테 업로드하면은 우리는 그 인공뇌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요. 트랜센덴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 나의 사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지금 인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요. 다 영우 그런 탁월한 삶을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들의 모습을 받아 기가 막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만 뭔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유사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주코시스 같다. 주코시스는요. 두 단어를 합한 거예요. 뭐냐면 쥬라고 하는 동물원이라고 한 거 사이코시스 정신병이라고 하는 걸 합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동물원에 가보면은 조그만 우리 안에 사자나 호랑이를 놔두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만복없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걸 하고 있냐면은 어디에 갇혀진 곳에 갔을 때 아무 뚜렷한 기능이나 목적이 없이 동일한 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저거는 동물원의 정신병 그래서 주코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그러냐면은요. 21세기에 와서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에서 시작한 게 있어요. 원래는 중세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루함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뭘 추구하지만 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주코시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이 이유를 갖다 한번 찾아보는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보십시오. 몸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향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탁월함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런 걸 갖다가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억의 잔재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린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패라다이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억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답을 찾아가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1980년에 타임즈가 기가 막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무의식의 세계에 국한이 되게 그쪽으로 추방돼 버렸고 그 다음에 니체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받아버렸다. 하루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정당합니다. 설명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봐라 이 시대에 이 과학이 발달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특별한 개념 같은 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현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현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관찰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관찰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1900년대 초에는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인간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관찰해보겠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저울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었을 때 무게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게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딱 재보니까 그게 21g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가 21g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샴페인이라고 지난번에 우크라인에 가가지고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뭔가 관찰해보려고 그랬지만 관찰이 되질 않는다. 살았냐 죽었느냐 그것과 연결돼서 그게 하나님하고 어떤 연결이 있냐 그것도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과학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증명될 수 없다. 그런데요 과학은요 원래요 분석하고 분해하는 겁니다. 인간을 갖다가 분석하고 분해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물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욕도 못할 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방이 많다고 해도 평상 보통 평균 사람 지방 만들면 비누 한 6조각 반 정도 나온대요. 인간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인간은 그런 거 가지고 축소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어떤 그냥 그런 물질적인 걸로 존재로 우리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칼슘이 제일 많고 나는 여기에 보면 그 수소 H가 얼마고 O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요 그 이상의 그 분자와 원자의 조합 이상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유명한 명화 여러분 보시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갖다 보시면 거기에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냥 거기에 있는 색깔 몸으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 구성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명한 명화가 되고 세계적인 명화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구성 요소로 우리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과학을 얘기합니다. 과학은 뭐냐면요. 이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쓰는 것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뒤에 힘은요.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학은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거는 신앙인 거야. 과학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만 믿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도 믿어요. 뭘로 믿는 줄 아세요? 무신론자들을 그분들도요. 이성으로 자기네가 한다고 하지만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유명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또 빅뱅 띄어리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코미디까지 만들어져가지고 2019년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재밌게 보던 코미디였는데 끝났어요. 거기 보면 막 시작하죠. 150억 년 전에 커다란 거기 보면 뜨겁고 아주 굉장히 단단한 그런 밀도가 높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빅뱅 띄어리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걸 설명하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모든 게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학문에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초가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식론의 밑에는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빅뱅을 봅니다. 빅뱅을 보면서 그렇게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만들어졌다. 어떤 우주입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게 우주에는요. 지금 이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크 갤러시 은하계 같은 개가 천억 개에서 이천억 개 정도가 존재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의 숫자예요. 그 개 한 개 우리 은하계 안에도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요. 엄청난 숫자예요. 천억 개요. 별이라는 건요. 스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구는 스타가 아니에요. 행성이에요. 별을 돌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불려요. 행성이 여덟 개밖에 없죠. 옛날에는 하나가 더 있었죠. 천왕. 명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왜소 조그마하다고 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태양계에는 여덟 개 행성만 있고 행성을 도는 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태양 같은 것만 우리 밀크 갤럭시에 천억 개가 있어요. 그게 생겼어요. 그게 그냥 보면서 우리는 별들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를 봅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그거죠. 그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그전에 뭐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뭐전에 있었다고 하는 설명을 들읍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론적으로는요. 계속적으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면은 논리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Uncaused Cause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다른 거에 의해서 인지될 수 없고 생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인 현상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봤을 때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숨쉬고 비가 와도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뛸 수 있고 그런 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이게요. 지구와 둘러싼 이 태양계만 받으러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별을 도는 행성이 돕니다. 행성들이 도는데 이거는 도는 게 여러분 어떻게 돌아요. 태양은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 행성들을 행성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입니다. 인력이 있어요. 근데 행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끌어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요. 돌아야 돼요. 돌지 않으면은 원심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돌기 때문에 끄는 힘을 갖다가 균형을 잡혀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원심력이란 건 뭘로 결정이 됩니까. 바로 별의 크기 그 행성의 크기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도느냐 이걸 가지고 원심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근데 보세요. 인력과 원심력의 철묘한 조화 그 균형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녀야 되는 레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똑같은 것을 돌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벗어나면 어떻게 인지 아세요. 우리가 금성적으로 조금 갔다 그러면 지구는 불바다 되는 거예요. 화성적으로 조금 갔다 그러면 우리는 얼음바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자체만 봐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지구도 어떻게 돕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해를 갖다가 이 별을 갖다가 돌고 있는데 행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는요. 자전하고 공존을 해요. 자전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지럽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요. 얼마나 빨리 돌고 있냐면 자전을 하고 있냐면요. 이 소리의 1.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요. 빙빙빙빙 도는 게 1. 소리의 1.2배 돌아요. 그러면 1.2배 그렇게 빨리 돌아요. 공전은 더 심각해요. 공전은 얼마나 빨리 도냐 하면 초속 30km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지구를 갖다가 볼 때마다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지구의 대기권이 조금이라도 얇았으면요. 지금 우리는요. 계속 떨어지는 유성에 의해서 인간은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기권도 기가 막힐 정도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유성이 돌아와도 중간에다 타버리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구는요. 그냥 똑바로 축이 돼 있는 것들은 23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었기 때문에 기울어가지고 돌기 때문에 무슨 일어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도 보세요. 달은요. 달의 뒷면은 평생 보질 못해요. 우리는요. 철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달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달에 도는 것과 지구에 도는 것이 비슷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뒷면을 보지 못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다. 다킨스 같은 사람이나 스테판 호킹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빅뱅 하나로 기가 막히게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 안에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프렌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대학을 와가지고 한참 학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에는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라고 하는 국립 그런 거죠. 일종의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국립보건원 그런 거 소장을 했던 분이죠. 지금은 거기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은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여러 핵력에 대한 다양한 상수 등 정확한 수치를 지는 모든 열다섯 개 상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단 백만 분의 일 아니 어쩌면 몇 조분의 일만 틀렸어도 우리는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은 유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은하계도 수많은 별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특별한 존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성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사람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분은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갖다가 고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고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런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계셔도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바로 쓸데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하면서 세상이 불이하다고 느꼈는데 그 불이한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무엇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불이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론은 이 세상이 잔인하고 불이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와 불이의 개념은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직선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선이 삐뚤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세상이 불이하다고 할 때 무엇에 빗대여 불이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걸로 바로 자기가 아 불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보니까 뭔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있는 거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 뭔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그분의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자기 안에 뭔가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배고픔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상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의 진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기억의 잔재.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한테 신앙을 전파려고 애를 썼던 J.R. 톨키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로드 오브 더 윙.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분이 쓰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보면 Unfairly Stories 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뭔가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나 상관없이 바로 상상 거기에 보면 그 동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갈망하는 것을 인간이 갈망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고 그 자체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래 미국에서 오사마빈 라덴이나 그런 원래 911을 일으킨 사람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특정한 굉장히 특이한 풍수 만화가 소개됩니다. 그 풍수 그게 뭐냐면 바차 바지 라고 하는 겁니다. 바차 바지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바차 하는 바로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소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그쪽은 이슬람 국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무자 헤디인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들하고 관계를 잘하면서 탈레반을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이 사람들이 특히 파슈튼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특별히 그 민족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있는 풍습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여자는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싫어하지만 이 사람들의 욕정이 있잖아요. 성욕에 대한 그래서 뭘 하냐면 어린 남자아이를 갖다가 리크루트를 해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그게 바로 바사 바지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했을 때 여러분 그 미국이 갈라졌어요. 뭐냐면 인류학자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왜 미국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냐 그것이 뭐가 잘못돼요. 그들을 그대로 놔둬라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 저건 말도 안 된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갈라진 그런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장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뭐를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한테는요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도덕적인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뭐가 저거는 아닌 거야.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도덕적 느낌 느낌의 해석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뭐를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도덕적인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느낌으로 살아요. 실질적으로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와 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서로 구분하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플랜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묻죠. 뭐라고 뭐냐면 이렇습니다. 노란색이나 파란색의 차이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도덕적 느낌이라는 것을 잣대가 되면서 자기네 도덕적 느낌이 절대적인 거랑 만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 기준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어떤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요. 결코 결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갖다 객관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실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도 조금 있으면 한번 오실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 그분이 폴랜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때문에 오시는데 우리 추상미 감독이 오시는데 추상미 감독이 이번에 하나 만든 뮤지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것을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가서 그것을 관람을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CS 루이스의 기가 막힌 것인데 그 안에 보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형태로 편지를 보내는 대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스크루테이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에서 벗어나 감각적 흐름에 붙들어 놓아 가두어두라.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에요. 감각에. 그래서 그리고 오로지 현실적 또는 눈앞에 삶에 충실하도록 가리키라.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여기에 먹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저도 IPTV가 있습니다. 집에 지금 그걸 가지고 틀어보잖아요. 이것저것 돌아오시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IPTV 모든 방송국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먹방 하고 뭐예요? 트로트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갖다가 감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들어서 거기에 완전히 빠트려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냐 이성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무드한테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임무는 스크류 테이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워무드한테 환자의 곁을 지키며 환자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해보라고 이것으로 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누가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바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한 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서 거기서 결론을 얻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것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돌스토이는 우리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50자가 넘어서 쓰면서 뭐라 하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늦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짧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걸 늦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금 우리 CCC 국제 총재를 섬기계시는 스티브 셀러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자기 손자 굉장히 가족이 많아요. 손자들도 다 컸는데 그중에 손자 하나가 사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팔띵이라고 그러죠. 사시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인데 영어로 하면 스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몰리고 관계없이 움직이고 그래요. 그걸 갖다 아이가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그걸 앓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가글을 갖다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를 쓰는 걸 싫어요. 쓰기만 하면 싫어. 그러고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셀러스 셀러박스 총재님이 가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애를 잡아라. 애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걸 씌었어요. 그러고 잡고 있으면서 눈을 뜨게 떠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눈을 떠가지고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을 가글을 통해서 보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너무너무 특이한 처음 보는 세상을 봤다라고 하는 걸로 표정인 거예요.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손을 놓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서 뚝 그래요. 저기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볼 그래요. 저기에 공도 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보이지 않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를 무신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마치 가글을 쓰듯이 신앙을 믿음을 갖는 순간 달라지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그것을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K 체스턴 이라고 유명한 변증학자는 그 CS 루이스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상은 종교를 증명하지 않지만 종교는 현상을 설명한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그를 썼을 때 모든 것이 설명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새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저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장 많이 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 아인슈타인은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세상을 나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건 이만한데 여러분이 아는 건 요만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아는 것이 많지만 또 그 아는 것 밖에 있는 이 크기 모르는 분야도 훨씬 더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끝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시되 생각을 하지만 거기 그걸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끝까지 쓸 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끝까지 썼을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파스칼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성의 최종 단계는 이성의 이성 너머에 무한한 많은 대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성은 나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성이라고 하는 걸 결코 무시하지 마라. 그렇지만 끝까지 써라. 그렇지만 거기에 갇히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아이사야 버린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은 그것의 제한적 범위 너머에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옥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성은 제대로 작동하면 좋은 비판적 도구지만 인생을 가장 깊이 고찰하기에는 부적절한 토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성을 쓰되 이성이 전부 인양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고 몰이성적인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성을 쓰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초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을 쓰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결국은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무언가를 믿는다. 그리고 무언가는 자기가 선택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글이 쓰여지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매사를 보는데 그 보여지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인생은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영어 표현에 보면 가장 인간의 불행한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Should have done. 했었어야 한다. Might have done. 할 뻔 했다.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했었어야 되고 할 뻔 했는데 하지 않았다. 결국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겁니까? 미끼로 선택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파스칼에서 웨이저라고 하는데 넥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확률이 1대1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확률은 똑같다. 그렇다면 도박을 해보자. 서로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 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가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망하는 파국의 패를 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대박의 패를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무엇도 믿지 않는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는 제도적인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뭔가를 믿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안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해야 돼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왜 살고 있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질문들에 답을 갖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성과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인권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연을 봐라. 우리는 말하자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일어납니까? Natural Selection 자연적 선택과 함께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서 가장 강한 자 그 자만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 이라고 하는 그 두 개로 올려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온통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연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평등해요. 이거는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결국 진화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는 다르게 그러는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뭡니까? 이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래하는 시인이 있죠. 저는 이분의 노래는요. 들어보면 가사를 들어야 돼요.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깊어요. 누굽니까?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밥 딜런의 시 중에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otta serve somebody 너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게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 노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면 당신이 누구든 간에 가난하건 부자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없다. 그러면서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후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But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Yes, indeed. 너는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거야. 그게 맞아.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누군가를 섬겨야 해. 그러면서 Well, it may be the devil or it may be the Lord. 바로 악마이거나 아니면 주님이거나야. But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누군가는 너는 섬겨야 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을 적절하게 지적을 한 거죠. 누군가는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악마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결국은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아마 기독교인 중에서도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들어본 데 있고 안분이 있을 겁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핸디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너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요?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유명한 화가를 만났어요. 그분은 사실은 원래 동양화를 하다가 지금 굉장히 독특한 환상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은 그분의 작품이 우리 그 CCC에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면서 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곳에 그분의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청주지구예요. 청주지구가 다섯 점인가 여섯 점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청주지구의 형제자매들은 나중에 돌아가면 보겠죠. 그분의 이름은 변영해라고 하는 분이에요. 변영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제가 봤는데 그분이요. 제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애틋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뿌듯해 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포이엠마라고 만든 포이엠마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거야. 너무 귀한 존재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저는 그 우리 변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든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인간은요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무관심 맹시라고 하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죠. 크리스토프 샤블리스랑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잖아요. 뭘 합니까? 실험을 하는데 농구공을 갖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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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패스 하는 가운데 뒤에서 고릴라 복장을 한 여자가 고릴라 복장을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농구공에 다 시선이 뺏겨가지고 그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게 무관심 맹세예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밤을 통해서 제가 나눈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한테 너무나 귀한 핸디웍 포에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모든 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의 CS 루이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만 CS 루이스를 향해서 그 영국의 이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냐면 이여령 박사예요. 이여령 박사는 사실 그 딸이 이민아 변호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아팠을 때 하와이를 가잖아요. 하와이를 가가지고 거기에 원주민들하고 너무나 거기서 예배를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해요. 제발 자기 딸 아픈 딸 미나를 위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당위적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분은 영문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영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딸의 아픔 속에서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뭘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사실 자기 손자도 사랑하는 손자도 세상을 떠나요. 따님도 떠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해요. 어차피 인생은 슬프고 고달플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슬픔을 믿지 않는 슬픔과 많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픔을 대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대하는 슬픔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피를 갖다가 맞으면서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늘 비가 억수로 오면서 이 가운데서 앉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손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에 그 안경을 쓰고 새롭게 매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더 기쁘고 이렇게 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왔다가 기냥 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비가 올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이 일어남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지였고 이곳에 그냥 친구 쫓아서 온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향해서 그 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가글을 씌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존재의 가능성이 이들한테는 확실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놀랍게 만들어주실 주님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